진흥이 없진 않잖아요. 진흥이 부족하면 의지로 배꼽돼요. 우리 이제 의지파들을 위해서 뒤에 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해 안 가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. 얘를 보면 다 이해가. 선생님 저는 얘를 봐도 이해가 안 가면 어떡하나요. 괜찮아. 얘를 열 번 뽑으면 돼. 아 그럼 이해 가요. 당신이 누과라면. 아 문과는 뭐 백 번 봐도 이해 안 가죠. 자 계속합니다. 그다음 동그라미가 전체의 절반이